이거 되게 쉬워요. 말만둬이 불이잖아요. 또 라이브의 천리에 박도는 짠. 너 요즘 뭐 할지 하는 거냐? 사회에 돌아오는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일단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막 그런 것들 위주로 저는 음식 먹어도 막 질린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일단 솔직히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. 한 달 동안 예전에 좀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어머니를 돌려치게 하는 것 같아서 싫어할 텐데. 매일 점심마다 30일 동안 라면을 먹었는데 물리치지 않았어요. 종이를 바꿔서 먹은 거 아니야? 내가 바꾸는 게 다르게 먹었어요. 하루는 만두 넣어서 먹고 하루는 떡 넣어서 먹고 하루는 그냥 국물만 먹기도 하고만. 아니 근데 우리 일단 그냥 먹으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와서는 없대. 저는 진짜로 어렸을 때에도 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으면서 오늘은 좀 더 저녁에 맛있는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야? 그럼 되는 거 맞아? 안녕하세요. 아 제가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러 온 곳인데 되게 쑥스러운데요. 이게 보면은 이렇게 운동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물론 제 얼굴 위주로 먼저 보여 드리는 거잖아요. 오늘 노메이코요. 감사합니다. 잘하시죠? 그냥 이 정도가 잘 잡히나? 네. 요새 좀 다시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 드릴게요. 좀 몸을 안 들고 있잖아요. 그냥 닭가슴살만 계속 먹고 있어요. 근데 월요일까 봐 김치찌개, 미역, 고구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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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멀. 제가 한 40분 정도를 버티면서 하면은 공연은 약 2시간 정도를 제가 할 수 있다는 점만의 노하우가 있어요. 제발 나 좀 깨우지 마. 아 뭐야 뭐야. 아 배고프다. 모든 분들이 안 닫히면 사실 이게 말리할 것 같아. 거의 이전에 아 근데 피부도 운전해보고 싶은데 피부도 다칠 수 있다. 걷기 편이에요? 뛰어서 엔툴 다는 건 처음이라서 런닝 엔툴인가요?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. 뛰는 사운드 하세요. 이번엔 우리 세 번째로 어떻게 하세요?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몇 가십 번을 다 드시고 큰 각오를 하셔야 돼요. 너가 빠지는 바람이야! 근데 우리 너무 착각해. 여보세요. 난 지금 이제 주말하고 지나가고 있지 하면서 보겠구만 아~~ 이리와 음~~ 음~~ 내 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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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또 늘 지니게 내 지시길 찾아 오~~ 오~~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냥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